행복한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크린을 터치해주시면 푸짐한 송폼을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아이는 몇 개월 됐지요? 지금 아이는 몇 개월 됐지요? 네 끝? 끝? PCB 너무 테 discord 너무 테러되잖아요 푸짐한 선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얼굴을 터치를 빠르게 하시면 자동차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터치해주세요 빠르게 스크린이 꽝 스크린이 꽝 저런 부도 이게 진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저를 터치해 주시면 푸짐한 선품이 주어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닌가 봐요 고등학생이에요? 네 고3 수능을 잘 받나요? 이거 방송이잖아 이거 아프리카 TV 이거 무슨 인터넷 방송이야 제 소망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그냥 남자친구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1번 존박 2번 윤종신 3번 김희철 1번 존박 존박을 원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 믿는다 갈라 그래 진짜 1번 소리 3번 소리 첨가 들 apoyo 너무 잘 먹었어요 뭐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.